4, 2, 3, 우즐 랩! 안녕하세요. 진예입니다. 네, 2019년 안양대학교 대동제.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지금 분위기가 아주 탁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번 2019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은 또 이제 대학 들어와서 또 신나는 이 대동제를 또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몇 학번이세요? 1호 학번이요. 아, 고학년, 고학년. 네,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때 신입생분들이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대학교에서 아무튼 좋은 수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광명이여, 그, 고향이 광명이어서 학창시절 때 안양으로 되게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아, 아, 아. 네, 근데 이렇게 또 공연을 하러 오게 되니까 너무 즐거운데 저도 대학 축제를 즐겨보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안전하게 술도 적당히 잘 즐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젊은 열기가 많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우주선이의 부탁해라는 곡 아시는 분! 네, 저희 우주선이의 택시 카리스마를 꿈꿔볼 수 있는. 어, 걸크러쉬죠, 그렇죠? 네, 부탁해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아시는 분들을 신나게 같이 따라해 주시고, 춤도 같이 춰주시고, 안전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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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제가 음성이가 살짝 틀리게 나서, 앞에 좀 게 오시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즐거우셨죠! 네, 저희 뒤에 남은 부대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텐션을 올려서, 다음 곡 바로 갈게요. 유지큐! 큐! 많은 분들이 저 뒤에까지도 지금 막 지치고 계시는 분들도 호황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역시 액수에게 사진 받으신 분! 네! 아! 네! 에이플 받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앞에 내려갔는데 위험상 뒤까지 못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아쉽게도 마지막!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또 좋은 추억 생무를 해주세요. 안양대학교 학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주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또 다르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청자 항상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